우리가 노래를 좋아해서 결선 올라간다 하니까 집사람이 월요일날 예선 봤잖아요 월요일 예선 보고 가니까 집사람이 예의가 아니다 청바지 입고 그냥 양복 입고 올라갔지만 그건 노래 듣는 사람들은 예의가 아니다 해서 그 피만 입고 왔어요 아 그래요? 전학원 처음으로 지금 손이 베일 정도로 거의 날이 서있습니다 바지가 지금 대단하십니다 예의를 아주 엄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태섭님 사랑의 비를 맞아요 여러분 함께 합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8번 이태섭입니다 사랑의 비를 맞을 때 사랑이 비를 맞을 때 눈물인지 인물인지 눈물인지 인물인지 그누가 알 수가 있나 악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인지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우삼이 내 우삼이 되어주세요 사랑의 비를 맞을 때 사랑의 비를 맞을 때 사랑의 비를 맞을 때 사랑이 길을 막을 때 우려하던 남들은 몰라 눈물인지 인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요 악한 사람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사랑이 길을 막아요 우산이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 노래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대상이 됩니다 대상은 우리 노스카치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수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자 대상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대상 나오죠 대상 이 태성님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길을 맞아야를 불러주신 이태성님께서 상장을 받으시겠습니다 자 2023-1호 상장 대상 이태성 이하 소정은 내용 모두 같고요 가수 인정서까지 함께 정정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뜨거운 박수 앞쪽으로 보시고 기념촬영 좀 펴주시고요 네 펴서 같이 좀 들어주시고 네 회장님 손 좀 네 손 좀 잡아주시죠 오케이 네 자 촬영합니다 대상입니다 일곱 번째 맞이하는 실버가유제 대상 이태성님께서 움켜잡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